맥락 보겠습니다.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 맥락이 세 가지로 1차 맥락, 2차 맥락, 3차 맥락으로 구분이 되게 돼요. 1차 맥락은 어떤 뜻이냐 외형상 주변 건물의 파사드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파사드가 뭐냐면 건물의 앞면, 얼굴, 정면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어디게요? 이게 마카오에 있는 성바울 성당인데 이 부분, 뒤에가 부글라가지고 성당 앞부분밖에 없죠. 뒤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 성바울 무덤이 있어서 관람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정작 가면 앞에는 되게 화려하고 거창해요. 근데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진을 갖다 놨냐 1차 맥락이라는 건 바로 이 뜻이에요. 바로 앞부분만 딱 생각하는 거거든요. 파사드라고 표현하는 이거. 그래서 1차 맥락이다. 1차적 맥락이다. 그러면 이거 성바울 성당. 마카오에 있는 성바울 성당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두 번째로 2차 맥락이 있는데 이제 이 파사드는 맞췄어요. 앞면을 맞췄는데 2차 맥락은 뭐냐 지역의 특정적 형태나 유형 등의 재반 현상 등을 참조해서 향토적 흐름을 형태적으로 유추하는 단계. 그렇죠. 약간 조금 더 정성적인 좀 추정할 수 있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섞인 거. 이게 2차 맥락이 되겠고 3차 맥락은 뭐냐면 이미지 유추와 같은 추상적 형태를 반영해서 역사, 철학 등을 바탕으로 설계가의 작품명과 합해진 형태로 하는 게 3차 맥락입니다. 즉, 완전히 역사적인 건 이런 건 눈으로 보이는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3차 맥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정성적 유형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유형화시키기 쉽고요. 결론은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점점 추상적인 형태를 구현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맥락이 1차 맥락, 2차 맥락, 3차 맥락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